와이프 분도 예뻐 아 이거 아까 수고하세요 미세티비 보고 왔다고 하면 됩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 천센트 이제는 눈이 주인거 눈이 굉장히 예쁘신데요 눈이 수명입니다 하카수한테 배우고 와서 흉내에 좀 내겠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근황은 뭐 이렇게 삽니다 되게 열심히 사시네요 네 굉장히 열심히 코엑스에 왔는데 사실은 킨텍스에도 갑니다 킨텍스 무슨 행사가 있어요? 메가쇼라고요 굉장히 큰 행사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메가쇼에 이렇게 찍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코로나 때도 꽉 찼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고 ??? 한 사이에서 흉내장 흉내로 그림이 그려질 때 저희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예 기분은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해서 나중에 예쁘게 그려 드릴게요. 갈빛으로 그린 기분 나빠하지 않네요. 여러분 좋아요 좀 누르세요. 이유는 만져보고 체험을 하는 게 있잖아요. P&I에서는 그게 있거든요.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냐. 그리고 한가 그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. 이게 교차감염의 위험이다.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제. 다 그렸습니다. 그리셨다고.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.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분이 살짝. 짜잔. 이거 뭐 김정은인데. 어떻게 잘 그리셨어요. 잘 그렸다고요. 네. 멋있습니다. 좀 더 막 그렸어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드네요. 오. 이 특징을 잡으니까 역시. 아 플룩 가방까지. 네. 플룩 가방이에요. 플룩 가방이에요? 오 그렇구나. 네. 플룩은 안 들었지. 이제 플룩 가방이니까. 네. 이렇게 그렸습니다. 네. 네. 아니 진짜. 요즘에 진짜 살 많이 쪘거든요. 한 5kg 쪘나 지금. 요 요 근래. 하나 둘. 아 감사합니다. 아하하. 예. 인증샷. 하나 둘 셋. 받았습니다. 아유. 보세요. 아 아니에요. 근데 되게 어려 보인다. 통통해서 그런가 봐. 다 Allah ver getting rid kick? 아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